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거듭 축하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핵심 협력 사안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며 재무부에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축하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으로서 양국의 관계와 협력이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핵심 협력 사안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꼽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프라이스 대변인은 고위관리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활용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10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이며 북한이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때와 달리 올해의 실험들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숨기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재무부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미국은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무부 조치 외에도 다른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밤 메넨데즈 위원장은 9일 상원 외교위원회 사회연결망 서비스 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9일 상원 외교위원회 사회연결망 서비스 개정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미한동맹과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면서 미한동맹은 영래와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새 역할을 맡게 되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과 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면서 윤 당선인은 강한 보수로서 미한동맹의 튼튼한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래와 세계의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지도력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건전한 한일관계는 불가결하다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내년은 캐나다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으로 윤 당선인과 함께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강화 등 공동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리의 브리핑에서 논평 요청을 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움직일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양국 관계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고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선을 치른 한국 국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해 양국 간 우위를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출석차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폴 라케모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너뜨릴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훈련이 많을수록 좋지만 한국의 차기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0일 상원군사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군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훈련이 많을수록 좋다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연합훈련을 취소시켜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대중정책과 관련해선 매우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성격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 한국군의 역량과 전작권 작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서는 관측이 어렵다고 답하고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두 국가의 사령부 간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차기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면서 대북 외교 과정이 작동하고 한반도 평화가 궤도에 오르도록 향후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일 관계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한일 관계 개성과 관련해 한국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VN 뉴스 이좀희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지난 5년간의 침묵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0일 BOA에 윤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 인권이 한국 정부에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최근 상황이 악화한 탈북민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우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연대 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김정은을 애지중지하며 북한 인권에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이 끝나게 돼 기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리더십을 제기하고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 인권 상황이 더는 한국 정부에서 외면받지 않게 돼 기쁘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주민들의 인권 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향후 대북 정책 등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여겨졌다며 윤 당선인의 승리는 부패와 부동산 문제, 북한 핵무기 진전을 막지 못한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보수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면서 한국 외교 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과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 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윤 당선인이 현 진보적부의 대북 정책을 단절시킬 수 있다면서 다만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고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견해차가 극명히 부각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이 적지 않은 제약에 부딪힐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